I just really love you You're the only reason why I really love you When I see you smile, I just can't get enough And I can't live without you, baby I just really love you Today is France going to the day I'm excited to be here I'm going to be here for the 10th birthday I'm excited to be here I'll be here I'm going to go I'm going to take a documentary from Louis Vuitton It's very cold It's not cold Okay, let's go All right, see you later It's great It's very warm now It is, isn't it? It is Just before Christmas in Dubai And it was like unbelievably hot It was like 40 degrees 40 degrees And you're just like This way It's connected And then We'll just rock and roll from there With the last pictures You can finish the photo We're just going to film the hot as by the having a chance We're going to film a couple of hours We're waiting for a while We're going to do a while We're waiting for you Let's get it See you Come on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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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bout the comedy? How do I go How did I go? How do I get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대기실에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프라이빗한 대기실 생겼습니다. 주시면 나이스. 오늘 이렇게 대기실 라이팅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헤어 메이크업 받을 때 여기 의상 체인지. 너무 긴장됩니다. 긴장돼요. 오늘 헤어 메이크업을 했는데 일단 화장 다 지워야 된대요. 화장 머리 스타일도 다시 바꾸고 그냥 아예 루이비통 스타일로 오늘 컨셉 맞춰서 헤어 메이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곧 탑니다. 근데 더 감동받은 게 또 니콜라 선생님이 니콜라 형님이 꽃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예뻐요. 니콜라 형이 꽃을 심지어 두 개를 보내준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일단 잠깐 일어났는데 너무 예쁘고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약간 얼굴이 힘까지 그냥 딱 주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받고. 그다음에 런웨이 일어설을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일단 또 뵙겠습니다. 안녕. 오늘 의상 왔는데요. 그래서 어제 포토슈트에 찍고 느낌 어떤지 이렇게 탁 탁. 그래서 얼굴 이렇게 얼빡샷 찍고. 신기해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다시 비행기 타러 갑니다. 어제 이렇게 런웨이 쓰고. 또 소감한다고 하면 너무 재밌었고요. 루이비통 우먼즈 10주년을 런웨에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죠? 끝나고 앞두커티 가고 많은 분들 이제 되게 축하를 해주고. 되게 감사했어요. 뭔가 루이비통 패밀리가 돼가지고. 되게 마음 좋았어요. 어제도 런웨이 쓰기 전에도 리허설 많이 보는데. 정우현 씨가 너무 잘 가르쳐주고. 리허설 하면서 같이 맞추고 어떻게 걸어야 될지. 템포를 같이 맞춰서 연습도 하고. 정우현 씨 너무 멋있어요. 그 분한테 워킹에 대해서 좀 더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원웨이. 이번엔 너무 재밌게 썼습니다. 이제 집 가서 닭다리 하나 먹겠습니다. 집 가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스테이 굿 파이어.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의 마지막 날입니다. 멤버들 아침에 출발하고. 저는 이제 바르셀로나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날씨가 좋네요. 뷰가 장난 아니죠? 너무 예뻐요. 이 아름다운 뷰가. 진짜 스파이더맨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뷰 같아요. 이제 저는 갈 준비하면서 짐도 다 챙기고. 이번에 머리 염색했습니다. 신발도 신고. 아이차 아이차. 잠깐 넣어야겠다. 신발만. 됐다. 자 몇 시에 출발하지? 5분에. 5분 안에 출발해야 돼서. 신발 끊고. 자 이제 아우터. 와 비니. 이걸 입습니다. 공기. 그 다음은 내가. 이제 트라이비. 목마리 많이 자른 거 같아. 물을 매력. 이제는 제거하고. 데이터가. 이제. 방안에. amam. 그 후에. 이 분간은. 우리 전에. 좋겠습니까? 다. 대충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룩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따가 공항에서 뵐게요 이제 바로 바르셀로만 갑니다 배터리 많이 없어서 이제 갈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나리입니다. 6시 아침 새벽에 일어나고 잠깐 나갔다가 좀 쉬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파 다녀오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덥어요. 또 높고. 와우. 오늘은 조금 피곤하겠지만 카페인 좀 내리고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도 파이팅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옷이 너무 예쁘고 어제 피팅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좀 늦은 시간에 피팅하러 왔는데 잘 피팅도 하고 잘 준비했습니다. 너무 배고프다. 오늘도 베리 나이스. 베리 나이스. 음악. 스피컬.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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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바르셀로나에 와 있으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낯설다. 좀 낯스러워요. 또 혼자서 이게 원래 바로 뉴욕에서 바르셀로나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취소된 거예요 새벽 7시까지 기다리고 짐 받고 자다가 오후 4시쯤에 비행기 타서 프랭포트까지 가고 독일까지 가서 대기하고 독일에서 바로 바르셀로나에 왔는데 그 어제였어요 좀 정신 없었고 좀 힘들었죠 약간 정신 없었다? 그리고 시차적인 시차적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6시 일어나고 스파이크 해서 제 피부 관리 좀 하고 붓기 좀 빠졌어요 저거 오늘도 쇼 잘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따 뵙겠습니다 안농 잠깐만 뭐하는 거 그때 허리가 이제 진짜 갈게요 이제 진짜 갈게요 어 요새 오렌지 주스에 좀 꽂혀 있어요 오렌지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고 그냥 건강하고 싶으니까 짠 짠 맛있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보크 코리아 스트레이키즈 펠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크 코리아 스트레이키즈 펠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크 코리아 스트레이키즈 펠릭스입니다 정말 너무 영광이고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왔습니다 아, 날씨 너무 부드럽고 쌀쌀한데 그래도 햇빛은 또 쨍쨍해서 저세 오늘 저쇼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 착장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머리색도 이 의상이랑 진짜 잘 어울려 진짜 뮤직비디오 그래도 재밌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